나의 사랑, 나의 손길이 다시 조정 없는 아픔의 날은 아, 써봐요? 예, 알겠습니다. 그러면 이 판 끝나고 제가 알려드릴게요. 아, 여기 나왔다. 라인만 써봐고요, 카이님. 라인만 써보고 도시는 오르샤. 제가 기재해드릴게요. 이 판 끝나고. 아, 써봐요? 예, 알겠습니다. 아, 써봐요? 예, 알겠습니다. 아, 써봐요? 예, 알겠습니다. 지금 트리 오브 세이버는 제가 튜토리얼을 다 못 맞췄어요. 랩은 좀 낮은 편인데, 대신요, 카이님. 트리 오브 세이버는 지금 이벤트 안하고 오픈만 있어요. 어, 써봐요? 예, 알겠습니다. 여보세요? 아, 써봐요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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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